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과학의 날이 되면 온갖 상상력을 총동원하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다들 한 번씩 그려보셨죠? 저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람처럼 생긴 로봇, 그리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걸 그리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금의 스마트폰이나 애플워치 같은 것도 막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상상 속에나 있는 아주아주 먼 미래처럼 느껴졌는데 어른이 된 지금! 세상은 기계와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얘기, 캐치 더 워니! 오늘의 이야기는요, AI 그리고 로봇입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로봇한테 나 먹을 것 좀 줘! 라고 하니까 사과를 콕 집어서 건네줍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여러 물건 중에서 사과가 유일하게 먹을 거라는 걸 파악한 거죠. 심지어 그 이유를 요목조목 본인의 말로 설명합니다. 약간 기괴하긴 한데요, 뭔가 저장된, 입력된 그런 문장이 아니라 방금 스스로 생각해낸 문장을 말하는 모습입니다. 이 로봇은요, 최GPT 개발사 오픈 AI와 로봇 개발 스타트업 피겨 AI가 협업해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피겨 지로원입니다. 피겨는 여러 질문에 곧잘 대답도 하고 치우면서 설명해달라니까 실제로 쓰레기를 버리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엄청 빠릿빠릿하게 움직인 건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속이 터질 만큼 느린 속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의 의도를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예측하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피겨를 보니까 생각나는 로봇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2023년 12월에 공개된 옵티머스 젠2, 1세대 모델은 내부 부품이 적나라하게 보여가지고 움직임도 막 그닥 썩 괜찮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에 비하면 2세대는 장족의 발전입니다. 키 173cm에 무게 63kg, 제법 사람 같은 스펙이고요, 이 깨지기 쉬운 달걀을 섬세하게 집어들고 쪼그려 앉거나 한발로 요가를 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1세대보다 보행속도가 30% 넘게 빠르고요, 약 10kg 정도 더 가볍다고 합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공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섬세하고 정확한 손인데요, 옵티머스 젠2는 손가락 마디에 11개의 액츄에이터와 손가락 끝에 촉각 센서가 있어서 섬세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이 공장 작업 등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다. 3년에서 5년 안에 2만 달러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합니다. 테슬라가 처음 개발 버전을 선보인 게 2022년 2월이니까 2년 만에 지금의 모델, 엄청난 속도의 개발 속도인 거죠. 그런가 하면요, 2024년 상반기 주식시장을 떠득석하게 만든 AI 대장주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AI 로봇을 내놨습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개발자 컨퍼런스 GTC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아주 기염뽀짝한 I am Groot, Groot라는 AI 로봇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제너럴리스트 로봇 테크라는 뜻에서 Groot입니다. AI 로봇 설계부터 구동 시뮬레이션, 로봇 안에서 AI 연산을 처리할 칩셋까지 개발하는 플랫폼인 Groot. 이날 젠슨 황은요, 생성형 AI로 학습해서 반려동물처럼 움직이는 로봇과 함께 등장했는데, 이 칩에 강한 엔비디아가 로봇에까지 뛰어든다고 하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AI 로봇의 대중화를 촉발할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곁에 로봇이 함께한지는 이미 꽤나 오래됐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프레시맨, 파워레인저 로봇만 로봇이 아니죠. 2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에 기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로봇이 조립해주고 용접해주고, 또 입력값대로 움직이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 정밀함이 필요한 작업을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강남과 판교에서는요, 배달 로봇이 돌아다니고요, 도로망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드론 택배가 돌아다닙니다.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무인 로봇팔이 이렇게 커피를 뽑아주는 건 이제 흔하죠. 하지만 이제는 생성형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까지 발전됐습니다.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이나 아이로봇의 주인공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단계에 돌입한 거죠. 한 전문가는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로봇의 궁극의 솔루션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봇이 인간의 형태로 만들어지면 인간이 하던 일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하던 일을 로봇이 하게 되니까, 사람이 하는 이 일에 대한 콘셉트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주를 이뤘던 산업혁명을 넘어 일종의 업무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포스코에서는요, AI 로봇 고로가 제철소 안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위험천만한 업무, 인명사고에 위험이 있는 업무를 로봇이 대신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하기 어렵고 기피하는 일을 로봇이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도축인데요. 가축동물이 원래 하나하나 생긴 게 다 다르다 보니까 기계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로봇이라는 회사에서 도축에 사용할 수 있는 비전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AI를 통해서 돼지의 뼈, 근육 이런 거에 위치를 학습시켜서 절개까지 시키는 거죠. 또 네덜란드에서는요, 농부의 수가 줄어들면서 부족해진 인력을 AI 로봇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튤립 최대 수출국인 네덜란드의 넓디 넓은 튤립밭을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튤립을 찾아냅니다. 이 로봇의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비싼 인건비를 상쇄하고 또 건강한 튤립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요, 이때까지 얘기한 이 앞에 사례처럼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을 로봇이 묵묵하게 해준다면 엄청 좋은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떠나서 인간의 존재 이유 자체를 침범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막 AI가 개발되면서 사라질 직업 리스트가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럼 진짜 인간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챗GPT로 AI 붐이 시작된 지 불과 1년 반 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AI 개발 때문에 일자리가 어떻고, 디페이크가 어떻고, 인류의 미래까지 놀람이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오픈 AI의 샘올트먼이 있습니다. 정작 본인이 생성형 AI의 대표작 챗GPT를 만들었지만 내심 인류의 미래까지도 걱정을 하는데요. 샘올트먼은 사람의 노동력이 AI로 대체되는 세상을 우려해서 사람을 위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놨죠. 그게 바로 샘올트먼의 월드코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증거, 이 홍채를 통한 사람 인증하는 과정을 만들었고, 월드코인은 이렇게 인증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사람, 로봇,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로봇이나 AI에게 잠식을 당해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이런 영화들의 비관적인 미래가 현실이 될까봐 겁나기도 하죠. 그치만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인공지능과 로봇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함께하는 현실입니다. AI 비서, 챗GPT, 로봇청소기, AI 세탁기까지. AI는 지금껏 있어 왔고, 익숙해 왔고, 사람과 함께 해왔답니다.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가들이 한때 AI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AI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개발을 진행해야 위기가 오더라도 막아낼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AI가 바로 위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UN은 로봇공학의 3원칙과 윤리헌장처럼 AI도 이 선을 넘지 않는 제재와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합쳐진 휴머노이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멘